자 그럼 같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처음 먹어보는 더덕 장아찌에 가장 어울린다는 충청도 지역의 삼광 아 밥 냄새 일단 밥을 먼저 좀 먹어볼게요 밥만 먹어도 맛있다 지금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쭉쭉 나오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품종들이 공통적으로 단맛이 가네요 어 그러네요 꽉 차면서 묶일까라게는 씹히는 맛이 좋은 거죠 와 이 백물맛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먹어도 맛있어 음 얘랑 밥 진짜 고소하다 어때? 됐어? 아 저는 사실 살짝 애기인 맛이라 더덕의 약간 쌉싸름한 맛을 싫어하는데 이 장아찌 먹으니까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달달해 정말 대박으로 삼광이랑 더덕 장아찌랑 너무 잘 어울려 와 달콤 매콤 집 여기 새콤까지 여기 아우 맛있어 저희 집이 손님을 많이 치거든요 그럴 때 장아찌만 한 10가지 내놓은 적이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인데 바닥 났어요 와 와 끝났다 끝났어 내 인생에 제일 맛있는 장아찌는 더덕 장아찌야 맛있는데 환상적이에요 음 그죠? 저질 저질합니다 와 이거 식감 진짜 절여놔야 돼요 kar ok 장아찌랑 Palestine